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따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링토스 세계여행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건데요 자 아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55번째 여행지 애리조나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이게 제가 그 영상으로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이거 애리조나에 한 두번 정도를 더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두번 다 다섯번 싹 다 실패를 했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네 그것때문에 매누한 다음에 아주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네 지금 영상을 두번을 더 찍었었는데 네 그 이후 네 그 영상같은 경우는 지금 네 둘다 망했어서 네 안올렸었습니다 아 네 이게 되게 어렵더라구요 네 이게 네 자 네 여기서 어 네 그래도 네 10번 실패한 네 노하우를 좀 네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한번 잘 해볼게요 네 시간 많으니까 좀 느긋하게 네 한번 천천히 컨트롤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망했습니다 아 네 자 일단 네 이거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안 망했나? 아 잠시만요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네 이거 망했죠 다시 할게요 자 아 네 이게 스테이지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네 네 이게 아래쪽에 컨트롤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이거 막 위에 것도 다 신경 네 위에 것도 신경 써줘야되고 써줘야되고 어 네 저는 진짜 네 못하겠더라구요 자 먼저 이렇게 파란 색깔 저거 위에 게 먼저 대면 안됩니다 그 다음 아니 얘네 왜 이렇게 붙어다녀 와 진짜 네 이거 흰색이랑 파란색이 참 네 사이가 너무 좋네요 네 네 꼴배기 싫게 좋네요 아주 네 자 이거 먼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여기서 빼주고 네 여기서 빼주고 그 다음에 야 얘들아 자 잠시만 얘들아 어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아 안돼 네 이게 지금 원래는 저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네 근데 원래는 파란색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게 네焦 이것도 틈이라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BERT면 delicateает 바람듯과 아 네 잘못 넣을 뻔 했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넣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안되죠 이게 좋아 됐다 빼서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한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네 지금 이거 각만 잘 맞춰주면 네 하나는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죠 자 근데 여기서 나오고 야 거기가 아니야 녹색 아이쿠 네 이제 좀 잘된다 싶었던 녹색링이 좀 말을 안듣네요 자 이렇게 빼준 다음에 자 쭉 올려주고 여기서 그냥 직선으로 바로 내리꽂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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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네 하느님 진짜 네 이거 진짜 이거 이게 야 진짜 이거 네 야 이거 열두 번만에 공 기회인데 네 이거 못 깨면 안되죠 자 예스 깼습니다 네 드디어 깼네요 아 네 이게 영상으로 안 찍어서 그렇지 네 지금 이게 제가 영상 두 편 시도해가지고 두 편 다 날려먹었어가지고 아 예 아 드디어 깼네요 야 네 그럼 바로 다음 여행지로 넘어갈게요 네 저게 크게 어려운 스테이지는 아닌데 제가 저런 컨트롤을 잘 못하기도 해 못해가지고 아 진짜 쌩고생하면서 깼네요 자 자 256번째 여행지는 네 힐링하라고 네 또 보너스 네 보너스 스테이지가 나왔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들어가서 네 화면 약간 네 왼쪽으로 약간만 기울여주고 네 바로 네 짝짝 한번 눌러봅시다 3 2 1 네 하나만 남겨두고 네 전부 다 쏜 다음에 네 그냥 컨트롤을 하지 말죠 네 뭐 상어가 뭐 네 몇 개 먹을 수도 있죠 네 쟤도 먹고 살아야죠 자 네 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몇 개는 먹여주고 자 네 근데 이건 못먹고 보기겠네요 자 이거는 네 두 배로 바꿔서 네 바로 한번 넣어줍시다 자 네 2178마일리지 얻었고 네 바로 아 또 체크포인트에 어려운 거 넘었더니 네 이게 체크포인트가 보통 어렵게 나와가지고 네 아 여기서 또 막힐 예 여기서 또 막힐 수도 있겠네요 자 체크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257번째 여행지 네 라스베이거스로 들어갑니다 네 인생은 한방이라네요 아우 얘 불안하게 자 이것도 어떻게 깨라고 자 첫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네 그 다음 두번째 거 아 이래서 한방이구나 네 그렇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시작부터 망했네요 네 이거는 첫번째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첫번째 거 되고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네 이건 좀 시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시 할게요 네 아 이거 여기서 망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게 네 대충하자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좀 신중하게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첫번째 건 여기가 빕니다 여기 이쪽에 하나 넣어주고 자 그 다음 바로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비어주고 그 다음에 자자자 네 들어왔죠 들어왔으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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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이제 나가면 되는데 네 나가지네요 야야야 아니 왜 껴 자 이게 아닌가 아 아니 맞죠 네 이거 자 네 일단 방법은 알았고 네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제대로 네 이게 아마 그 마지막 하트 아니면 마지막 딱 전 하트일 건데 자 첫번째 거 두번째 거 망했습니다 망했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하트 아야 진짜 네 이거 어려운 거 겨우 깼더니 네 네 또 어려운 게 한번 더 나와주네요 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이게 한번 멈췄다가 가야되겠네요 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자 오늘은 네 예전 예전에는 막 14 네 막 10스테이지 넘게 깨고 막 7,8스테이지 깨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좀 네 간만에 또 네 몇 개 스테이지 한번 못 깨보네요 자 네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이 좀 짧아서 네 재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눌러주세요